스티슨 작가님의 대표 작품 카타르시스는 가상의 숲을 9개의 LED 패널로 구현한 딘테라 We are building this house on moon Like a lost astronaut, looking at you Like a star 이번 전시의 키워드인 치유는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미술관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방탄소년단이 봄보야지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